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 신세계인데? 구독 눌러주시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오레오즈 콘프라이트 먹방 그럼 렛츠고 렛츠고 갑니다 우와 콘프라이트를 먼저 넣고 오레오즈를 넣은 이유는 콘프라이트는 오래 잠겨있을수록 달달한 맛이 국물에 국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우유에 많이 배기거든요 달달하게 그리고 오레오즈는 위에 있으니까 더 바삭한 식감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오레오즈랑 콘프라이트는 아침에 아침 대용으로 많이 먹고 있는데 오늘은 먹방에서 먹네요 자 그럼 먹어봅시다 맛있겠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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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세 신세계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로 괜찮네 어우 맛있다 recommends 배달달 mug 1 3 4 3 5 4 5 5 6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추냉이 고소하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소한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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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고추 고추 고추냉이가 고 dai 이게 미니국자 거든요? 얘로 퍼먹으니까 진짜 포만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골고루 골고루 저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먹으려고 살지 여기가 체맛이네요 제가 입이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좀 길어졌어요 얘가 맛있어서 안 물리는 것도 있겠지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매콤하고 따뜻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단백질 달달해 단백질 단백질 건대기 단백질 900ml 우유 끝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댓글 일일이 다 보고 있어요 피드백 주시는 부분은 되게 개선하려고 많이 보고 있고 항상 칭찬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감사 인사를 하는 이유는 구독자 4만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더 더 더 열심히 하는 시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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